첫날 제가 같이 놀았는데 계속 거짓말을 침대했으면 내가 놀아야 아우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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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수원대인데 천호 습불곰장어 여기를 가볼겁니다 원래는 여기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꼼장어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요 저희가 처가집 동네 근처인데 왔다갔다 하면서 자주 간판을 봤던 곳이에요 근데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여기 또 사람들 평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오늘 먹으러 와봤습니다 오늘 요가는 퇴근을 했고요 맛있게 꼼장어에다가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자리 가진 꼼장어 안 잘라? 아이고 한입 지금 오가봐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안된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제일 중요한구나 고건 안 된다 이거 먹으신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된다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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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이게 맛있어 봐요 오늘 간만에 와이프랑 나왔어요 지금 장모님께서 잠깐 육아는 조금 도와주고 계시고 오늘 하루만 여보 좀 먹고 싶은 거 좀 먹어 소막창? 소막창? 소막창 먹을래? 닭발? 다 먹어 먹고 싶은 거 오늘은 좀 소매곤샷을 좀 몇 개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트위터랑 인스타 영상에서 원샷 장면 보고 구독 누르신 분들을 위해서 안주도 안주지만 원샷으로 요거 위에 먹나 보네 콩나물 여기다가 껌장어에 콩나물 바다 찌릿 코콩나물 맛있어 맛있어 아직까지도 그 영상에 왜 혼자 먹냐 뭐 왜 와이프를 안 먹냐 뭐 아직까지도 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먹습니다 예 제가 먹는 것만 촬영 분에 나와서 그렇지 와이프도 먹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오랜만에 지금 같이 먹으러 나와봤어요 지금 아유 그 모든 대한민국에 육아 오고 계시는 모든 우리 또 엄마 아빠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콩나물이랑 해가지고 딱 먹기 진짜 막히네 이 한잔은 좀 음미하면서 야 여기 양념곰장어에다가 주먹밥을 살짝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힌답니다 아 이거 곰장어 울 때가 남자한테 진짜 좋다던데 둘째 각인가? 아니야? 둘째한테 일단 첫째가 너무 힘들어갖고 ㅎㅎㅎ 아우 뒤숴와서? 아우 먹어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혹시 우리 소주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소주 한 잔 해 꼼장은 소주 한 잔 죽이거든요 osta falls 안하게 말씀하ți 2, 2, 3, 1, 2, 3, 1 진짜 과ال 안녕 Front 라훈아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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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지금 얼마나 정신없이 먹었잖아 나 맛 설명도 안했어 지금 무슨 맛이 난다 설명도 못했어 너무 정신없이 맛있게 먹어갖고 야 진짜 쫀득하고 어둑하면서 팔 자체의 탄성도 쫀득하고 진짜 맛있고 양념이 맛있어 양념 진짜 양념 대합이 진짜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입으로 해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지금 괜찮아요 물론 뭐 맛은 사실 이제 국산 곰장으로 하면 더 맛있겠죠 그리고 또 가성비 가성비적인 면부터 해가지고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 근처 와보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야 이거 소막창 야 이번엔 소막창 야 이거 또 쫀득함의 대망 또 소막창 여기다 또 한 잔 해봐야죠 이번엔 막창의 썸에 한 잔 여기 만약에 다들 육아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하면은 저 오늘 고삐 풀렸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아마 고삐 풀리게 먹었을 거예요 나가 너무 맛있어 양념 시장에 있어요 여기 양념 자체가 진짜 양념 진짜 맛있다니까 여기 양념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여기 양념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진짜 아니 사실 맛을 좌우하는 게 좋은 원물 자체가 맛을 대부분 좌우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스위치한 원물을 쓰면서도 이렇게 맛이 좋은 거는 소스나 장 자체를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드세요 보니까 와 맛있지? 라이프도 지금 되게 만족하네 어우 우리 하나 더 먹자 와 음 맛있어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음 술 안 먹으면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 많이 먹어봐 맛있어 자자 Hello 여보, 이 잔 마시면 선물 안주네 지금 여기 양념 꼼장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시켰어요 소주를 또 한 잔 꼼장어 익을 동안 한 잔 더 쏴아서 사과 고소함 고소함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만족할 수 있을만한 또 한잔 또 보여드려야죠 여러분들 아우 이거 잘 익은 또 꼼장 하나 여기다가 이때 소주 사라지는 맛으로 이거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가 좀 걱정을 해요 이게 또 이번에 인스타 그리고 트위터에서 술원샷 영상으로 해가지고 올려주신 분들 덕을 제가 많이 본 상태에서 지금 새로 입된 구독자분들 그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어떤 서비스적인 기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주가 사라지는 맛술 자 사사 콩나물 서비스로 리필 좀 더 주셨는데 와우 와우 진짜 아 이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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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수원대 화성시 이쪽으로 해가지고 와보실 일이 있을 때 한잔하실 계기가 있다면 여긴 한번 꼭 필수적으로 한번 들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량을 충분히 충족해줄 수 있는 그 안주가 준비된 곳이라고 자신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진짜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